뭐 세상에서 이런 건 저만 가르쳐줘요 잘 기억해놨다가 앞으로 두고두고 써먹도록 하시고 자 가격탄력성이었는데 자 가격탄력성을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되냐면 가격에 의해서 뭐가? 수요량이죠 물론 수요니까 수요량인데 일단 우리가 편하게 가격에 따라서 양이 탄력적으로 변하냐를 보는 것이 가격탄력성이에요 공급의 가격탄력성도 있어요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탄력성은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탄력적이냐 식은 가격에 따른 양의 변화율이에요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얘하고 얘가 비례니까 양이 많이 변할수록 탄력성이 크다 그래서 가격보다 양이 많이 변해야 탄력적이다 똑같이 변하면 1이라는 값이니까 단위탄력적 가격보다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곡선이 있는데 우리가 이미 수직선과 수평선은 배웠어요 자 수직선은 완전 비탄력적이다 뭐가 일정하다? 양이 좌우로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양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하죠 일정하다는 건 양의 변화가 있다 없다 양의 변화율이 0이다 양의 변화율이 0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탄력성 값은 얼마예요? 얘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 분의 양의 변화율인데 양의 변화율이 0이니까 얼마예요? 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까지 기억해놓고 얘가 만약에 100이다 그럼 양이 얼마로 일정한 거예요? 100으로 일정한 거예요 그럼 얘의 함수식을 어떻게 쓴다? Q는 100 이걸로 끝나는 거죠 이렇게까지 우리가 완전 비탄력을 해석했고 자 수평선이면 완전 탄력이고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 뭐가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하다 가격이 일정한 거고 자 가격이 일정할 때 가격이 0으로 일정한 건 아니죠 만약에 얘가 200이라면 가격이 200으로 일정하니까 식을 어떻게 쓴다? P는 200 이렇게 딱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내려가 있는 수요곡선이 있는데 하나는 세워져 있는 게 있고 하나는 누워져 있는 게 있대요 자 이걸 좀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 헷갈리니까 머릿속에 암기할 때는 비 내리는 것이 수중으로 내렸죠 세워져 있을수록 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져 있을수록 비탄력적이다 세워져 있는 것이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기억해놓고 누워져 있는 것은 탄력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이해해 볼게요 왜 그런지 자 이렇게 세워져 있다고 해보죠 세워져 있대요 자 가격이고 양인데 탄력성을 얘기할 때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이 증가했다 감소했다 상승했다 하락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변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변했냐 그러면 이 점이 이 점으로 갈 때 얘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방향은 비싸면 안 산다 수요법칙이었어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량이 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 수요법칙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이유는 비싸면 안 사기 때문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누워져 있어도 얘가 여기로 갈 때 비싸면 안 산다 수요법칙은 적용되는 거예요 탄력성은 여기서 지금 수요법칙은 오른쪽이 내려가 있다는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성은 방향이 아니라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가격이 여만큼 변할 때 가격의 변화율이 여만큼 변할 때 양이 여만큼 변한 거예요 그럼 양이 많이 변했어요 적게 변했어요? 가격보다 양이 적게 변했죠? 양이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세워져 있는 게 비탄력이에요 마찬가지로 누워져 있다고 했을 때 여만큼 올라가고 여만큼 갈 건데 가격의 변화율과 양의 변화율을 봤더니 양의 변화율이 커요 그러면 이건 뭐라고 한다?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져 있으면 비탄력 누워져 있으면 탄력적이라고 얘기해요 완전 비 내린다? 세워져 있으면 비탄력이다? 이렇게 해석할 건데 이걸 우리가 지문으로 나올 때 이렇게 해석을 해요 비탄력적이다라는 거 아닐 비자를 쓰니까 탄력적이지 않다를 얘기하니까 탄력적이지 않은 건 탄력성이 작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작다 이걸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세워져 있다 누워져 있다 세워져 있죠? 세워져 있는 걸 경사가 뭐하다? 급하다라고 얘기해요 경사는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 누워져 있는 것보다 이 경사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경사도가 크다 경사도가 크다가 경사가 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경사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말로 기울기의 크기라고 얘기해요 기울기의 크기가 큰 것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이해를 못해요 기울기의 크기하고 경사하고 잘 모르겠어요 구분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잘 듣고 내가 책을 많이 안 읽었으면 일상적인 어휘력이 좀 부족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문제를 풀어요 세워져 있는 게 경사가 급한 거고 경사가 급한 게 경사도가 큰 거예요 이 각이 경사도를 기울기의 크기라 그래요 그래서 기울기 크기가 큰 것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이제 탄력적이다 그러면 탄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고 그럼 누워져 있겠죠 누워져 있으면 경사가 완만하다 그럼 경사도가 커요 작아요 작겠죠? 경사도가 작으니까 기울기의 크기가 작다라고 얘기해요 기울기의 크기가 작다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 이런 기본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학교론이 좀 쉬워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런 거가 발목 잡으면 안 되고 중요한 게 3번, 4번에 완전 비탄력이라고 나왔어요 비 내린다 무슨 선? 수직선 뭐가 일정? 양이 일정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 가격이 일정 이렇게 배웠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탄력성이 작을수록 비탄력적일수록 비 내리니까 세워져 있다 세워지면 경사가 급하다 경사도가 크니까 기울기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을 잘 기억해서 문제 풀 때 써야 돼요 수업 들을 때는 선생님이 얘기하는 걸 이해했대요 그런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알아들은 것과 이해한 건 다른 거예요 알아 듣는 건 제가 한국말로 하니까 잘 알아들어요 러시아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민법은 배웠어요? 지금 법률 행위의 성립 이런 거 배웠나? 그죠? 러시아말 같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법률 용어를 잘 해석을 못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건 당연해요 진입 장벽이 민법이 훨씬 높아요 학계로는 뭔가 알아는 들어요 그래도 알아는 듣는데 이해한 건 달라요 알아는 들었지만 내가 집에서 고민해서 문제를 풀려보니까 지문이 해석이 안 된다 그럼 내 스스로 이거일 때 이거가 맞아? 이유나 근거를 내 스스로 질문 던졌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이해한 거라 그랬어요 알아 듣는 것과 이해는 달라요 잘 듣고서 수업 중에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됐어라고 제가 다 설명을 해줬어요 뭔가 중간에 놓칠 거예요 수업을 정확히 이제 완벽히 다 내 걸로 만들기는 어려울 거니까 집에 가서 빠진 부분을 복습하면서 채워서 이해하고 문제 푸는 것까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민법이 재미있어요? 합격이 재미있어요? 민법 재미없어요? 아 그래요? 합격하려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래야 돼요 지금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100이 필요하다라면 이제 배운 건 한 0.5? 1도 안 배웠어요 근데 이거 배우고 뭐 어렵네 재미없네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뭐 어렵다 재미없다 이걸 1년 동안 배워야 돼? 괴롭겠네? 라고 생각하면 이건 뭐 내 합격하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느낌이에요 제가 아주 일부 배웠고 앞으로 내가 잘해야 되는 과정이니까 즐겁게 받아들일수록 잘할 수 있어요 뭔가 좀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좀 좋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좀 해야 돼요 잘 스스로 컨트롤하면서 좋게 보려고 할수록 잘해질 거예요 그럴수록 선생님도 더 잘할 거니까 충분히 잘하시는 선생님이니까 저랑 메가랜드에서 같이 강의하시는 선생님이니까 자 보죠 수요와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격 탄력성 가격에 의해서 뭐가 양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변하냐를 묻는 거죠 자 그럼 보죠 1번에 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가격 변화는 상관없이 양이 고정된다 이렇게 나왔네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양이 고정되는 건 뭐예요 완전 비탄력일 때요 오 땡큐인데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 수직선이면 좌우 안 변하니까 양이 고정되거나 일정한 거지 라고 해서 완전 비탄력 나와야죠 그러면 나머지 질문은 안 읽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모의고사 문제 풀 때는 공부할 때니까 다 풀어주겠지만 실제로 이런 문제는 출제자가 보너스 이자 동시에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가 모의고사 사신 문제 중에 세네 문제만 되면 문제 푸는 데 시간이 모자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려면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맞다 틀리다를 명확하게 의심 없이 딱 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암기 코드랑 공부하는 거고 기본을 자 두 번째 보죠 가격 탄력성이 0이면 0이 돼 0 그러면 0이면 가격에 의해서 양의 변화가 얼마나 탄력적이냐를 보는 건데 얘는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격 탄력성이 0이다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력이다 양의 변화가 없다 자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이라고 나왔어요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중에 누가 커야 돼요? 누가 작아야 돼요?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해야 되고 비탄력이면 양이 적게 변해야 돼요 얘가 이렇게 돼야 돼요 얘보다 얘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작다 어 맞네 자 수직선이면 완전 비 내리니까 완전 비탄력이다 맞고 탄력적이면 가격 변화율과 공급량의 변화율 중에 수요든 공급이든 수요일 때는 수요량 공급일 때는 공급량을 쓰는 거죠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해야죠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 맞네요 다 맞는 질문이고 1번이 틀린 거예요 자 분수식의 계산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아까 계산 문제의 첫 번째 유형 균형일 때 균형일 때는 수요 가격과 공급의 가격도 똑같다 우변 똑같다 양도 똑같다 우변 똑같다 해가지고 뭔가를 구해서 다시 대입시키면 하나를 더 구할 수 있었어요 이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는 게 첫 번째 계산 문제고 자 그 다음에 계산 문제에서 이런 식은 무수히 많이 나오죠 당연히 알아야 돼요 뭐분의 뭐는 뭘 때 얘를 몰라요 모를 때는 얘를 곱하면 돼요 a와 b를 곱한 갑시다 모르는 건 a와 b를 곱한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2분의 네모는 5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뭐 직관적으로 10이라는 건 알죠 2분의 10이 5니까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 곱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3분의 네모가 174다 이렇게 나왔대요 그럼 네모는 얼마냐 곱해야 돼 계산계에 3 곱하기 174 하면 네모 값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르는 게 여기에 있을 때 아래 건 곱해도 된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자 모르는 게 네모가 아래에 있을 때 아래에 있을 때는 얘와 얘를 자리를 바꿔도 괜찮아요 b가 내려오고 네모가 이쪽 가면 네모는 a 나누기 b로 계산하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네모 분의 10은 이렇게 나왔대요 네모가 얼마냐 그러면 5분의 10 얘를 자리를 바꿨어요 그러면 네모니까 얘는 2 이렇게 나오겠죠 계산할 때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모 분의 164가 72다 네모가 얼마냐 그러면 72분의 164는 네모 계산계에 164 나누기 72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소수점까지 딱딱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분수식을 계산할 때 아래 건 곱해져도 되고 자리를 바꿔도 된다라고 머릿속에 여러분이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곱해도 되고 자리를 바꿔도 된다 원리를 설명해 줬으면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에 다 적용해서 풀어낼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문제 한번 보죠 이렇게 나왔대요 자 가격이 4% 인상되었다 가격이 4% 변했는데 탄력성이 2.0이라면 수요량은 얼마 변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탄력성이 제시됐으니까 우리가 가격 탄력성은 뭐에 대한 가격에 대한 뭐 양의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식이 어떻게 돼요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쓰겠네요 절대값도 있는데 이건 무쇄도 괜찮아요 나중에 때가 되면 가르쳐 줄 거니까 자 그러면 탄력성이 2가 나왔대요 2.0이니까 근데 가격이 4%가 제시됐어요 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네모는 얼마? 곱하면 되는 거죠 곱하면 네모는 얼마 나온다? 8% 여기까지가 탄력성 값이에요 방향은 몰라요 탄력성은 얘가 4% 변할 때 얘가 8% 변한다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답을 보니까 8% 증가도 있고 감소도 있죠 방향까지 얘기해라 라고 나왔네요 근데 방향은 이미 모든 재화의 방향은 이렇다라고 법칙으로 만들었어요 뭐? 무슨 법칙? 수요법칙 비싸면 안 산다 가격이 비싸졌으니까 안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향을 정하는 건 수요법칙이에요 8%까지 나오는 것이 탄력성으로 계산되는 거고 방향을 정하는 건 수요법칙 비싸면 안 산다 그래서 가격이 변할 때 살 거냐 안 살 거냐 팔 거냐 안 팔 거냐 이건 수요법칙 공급법칙이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이런 거 안 써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보면 이런 거 안 써요 사실 한번 보죠 이 탄력성을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뜻 한번 보죠 얘가 만약에 1이었다라고 해보죠 1이었다 그럼 가격과 양이 어떻게 변해야 돼요? 같이 변해야죠 단위 탄력적이니까 얘가 4% 변하면 양은 얼마 변한다? 4%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1이라는 얘기예요 2라는 얘기는 가격보다 얘가 2배 많이 변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1보다 크니까 양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보다 더 많이 변해야죠 4% 변했으니까 얘가 8% 변하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3이다라고 제시되면 4% 변할 때 12% 변한다는 거예요 얘가 만약에 0.5다 2분의 1이다 4% 변할 때 2% 변한다는 얘기예요 항상 머릿속에 이해할 때 탄력성은 가격이 제시될 때 얘에 비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기준은 1이에요 같이 변하면 얘 변할 만큼 변하는 것이 단위 탄력적 1보다 크면 가격보다 양은 더 많이 변할 거다 이게 2라고 나오면 2배 많이 변한다 3이면 3배 많이 변한다 이 얘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탄력성을 이해할 때는 가격에 따라서 양이 얼마나 많이 변하냐를 이걸 집에 가서 곰곰이 계속 생각해야 돼요 늘어난다 감소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 큰 의미는 절대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은 의미까지는 사실 해석할 필요는 없고 변화가 많이 된다는 건 증가할 때도 8% 감소할 때도 8%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증가 감소를 포함되는 개념이 변화된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복습 보죠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뭐 여러분만 빨리 끝나는 건 아니고 다른 학원에서는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이 걸렸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2시간 반 걸렸어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 됐거나 잘 알아들어서 그런지 자 보죠 첫 번째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배웠어요 수요량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요량이 변화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요량의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요량의 변화도 A수량 변화는 거예요 수요의 변화도 A수량 변화는 거예요 맞아요 둘 다 수요량이 변화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다 수요의 변화다라고 얘기할 때는 원인부터 결과까지의 과정을 뭐냐라고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A수량의 변화는 뭐가 변해야 돼요? 그 재화죠 이미 그 재화가 나왔죠 뭐라고? A가격 변화가 나와야 돼요 A가격 변화가 변해서 변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요량의 변화 얘는 뭐라고 나와야 돼요? A가격 변화 뺀 나머지 요인이죠 이외의 요인이에요 A가격 변화 이외의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 과정을 수요의 변화 이때 이제 나타난 현상이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의 변화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얘는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한다 그래서 곡선 상, 상은 곡선 위에서 라는 말이고 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그래서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라고 나와야 돼요 얘는 한 가지고 원인은 해당 재화 A죠 A의 가격 변화 뺀 나머지는 다 수요의 변화 요인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수요의 변화 요인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A니까 여기에 A의 가격이 변화되는 거 변화가 상승하든 하락하든 얘는 절대로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는 요인이고 하나 뺀 나머지죠 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의 변화 수요의 증가하니까 우측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산다 안 산다? 산다 산다 그럼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인구 수 증가해도 살 거니까 우측 금리 상승하면 이자율이 높으니까 대출을 못 받겠죠 많이 그러면 안 산다 수요 곡선 좌측 인기가 많아지면 산다 수요의 증가하니까 우측 대출 규제가 강화됐다라는 말은 LTV나 DTI가 상향된 거예요 하향된 거예요 꼭 기억해놔야 돼요 하향되는 것이 대출금이 줄어드는 거고 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이게 이제 금융론까지 계속 따라다닐 내용이고 그럼 강화되면 대출금을 많이 못 빌릴 거니까 수요의 감소 좌측 자 그 다음에 얘가 중요하죠 그냥 가격이 아니라 다른 재화예요 해당 재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 B나 C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A껄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근데 B는 C는 그냥 다른 재화가 아니라 관련성이 있는 다른 재화 대체제 보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의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B 산다 안 산다? B 안 산다 B 안 산다 근데 대체제는 안 살 때 사는 거니까 A 산다 그럼 A 곡선은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A 수량 증가해서 안 살 때 살 거니까 A의 수요에 증가하니까 A 수요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A 걸 보는 거니까요 자 C는 얘 가격이 하락하면 C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럼 A도 산다 A 사면 A도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1년 내내 따라다닐 지문이에요 이 지문이 이제 완벽히 해석됐다라면 앞으로 1년 동안 계속 경제론이면 무조건 나올 지문이에요 이걸 해석해서 즐겁게 맞으면서 공부해 나가야 돼요 자 균형점의 이동을 배웠어요 하나의 균형이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변하면 곡선이 이동하면서 새로운 균형이 가면서 균형 양과 균형 가격이 어떻게 변할 거냐 이렇게 물어볼 때 1단계는 뭐 먼저 판단한다? 양을 판단해요? 가격을 판단해요? 양을 먼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먼저 판단하고 두 번째는 가격을 판단한다 첫 번째 양을 먼저 판단한다가 가장 포인트예요 양은 곡선이 증가한다 증가한다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우측으로 이동하면 양은 무조건 증가해요 그래서 증가하면 양은 증가 감소하면 양은 감소 이렇게 될 거고 가격은 서로 살려고 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서로 팔려고 하면 값어치가 떨어질 거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만 변하면 변한 것만 판단한다 둘 다 변하는데 변화폭이 주어지면 크게 변한 것만 판단한다 변화폭이 주어지지 않고 둘 다 변할 때는 중요한 건 일치하면 결과를 쓰는데 일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가 나와야 돼요 얘가 중요한 거예요 알 수 없는 게 하나 있더라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이면 완전 비 내리는 건 수직선 완전 탄력은 수평선 이렇게 되겠죠 수직선이면 뭐가 일정하다 양이 일정하다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수직선 양이 일정하다 수평선은 가격이 일정하다 그 다음에 탄력성을 배웠어요 탄력성은 이 단어를 볼 때 가격에 의해서 양이 얼마나 많이 탄력적으로 변하냐를 보는 거니까 무슨 지표다? 정량적 지표다 정성적 개념이 아니라 정량적 개념이에요 그럼 얘 식은 어떻게 돼야 돼요? 뭐분의 뭐? 원인분의 결과니까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나와야죠 가격 변화율 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이렇게 나와야 되고 단위 탄력적이라면 1일 값이 나올 텐데 1일이 나오려면 같아야죠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이 어떨 때? 같을 때 탄력적이면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적게 변해야 돼요? 양이 많이 변해야 돼요 그래서 양의 변화율이 클 때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면 양이 적게 변해야 돼요 적게 변할 때 비탄력적이고 자, 수요량의 변화가 0이다 양이 안 변한다 이 말은 양이 일정하다라는 얘기고 얘를 우리가 완전 비탄력이라 그랬어요 탄력성 값은 얼마? 얘가 변화율이 얘가 0이니까 전체 값은 0 나오는 거예요 0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의 탄력성 값은 0이다 양의 변화가 없다 자, 그러면서 곡선과 탄력성을 좀 이해해보면 비탄력적인 건 탄력적이지 않다 탄력성이 작다 그러면 얘가 세워져 있어야 돼요 완전 비탄력 수직선 비탄력이면 세워져 있으니까 경사가 급하다 경사가 급하다는 건 기울기의 크기가 크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경사가 급한 거 경사도가 큰 거예요 이게 경사도예요 이 경사도가 크다 그러면 기울기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면 탄력적이면 누워져 있고 누워져 있는 건 경사 도가 작으니까 기울기 크기가 작다 이렇게 나오고 완전 비탄력이면 수직선 완전 탄력이면 수평선 자, 문제 지문 13개 나눠줬죠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수업 끝나고 나눠줄 거고 오늘은 먼저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으신 분들은 줄 거니까 13개의 지문을 맞았냐 틀렸냐 꼼꼼히 읽으면서 시간은 충분히 줄 거니까 정확히 찍지 마시고 찍은 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OX도 치지 마요 그냥 모른다 모른다 물음표 쳐놓고 나중에 집에 가서 공부할 거고 아냐 틀리냐 이거 정확히 한번 구분해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요 한번 확인해봐야 돼요